공격 표시입니다 와우 자 오늘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이발을 하셨다고요? 네 오늘 네 어제까지 희망컷이었는데 오늘 첫 선을 보이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 봐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처음 만나는 헤어스타일 네 정면 정면 봐주시고요 네 이번 SS패션의 선두주자 오른쪽 정면 안 해주고 네 그리고 정면 왼쪽 정면 왼쪽은 말이 안 되는 왼쪽 예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포즈를 좀 바꿔볼까요? 네 이번엔 뭐 정말 혓바닥 헐크로 돌아왔는데요 거짓없는 손기배 아 좋습니다 정면 아래 그 상태로 왼쪽 그 상태로 오른쪽 네 요즘 그 여러가지 패션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경표씨 예 패티 패티다운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자 갑니다 어 좋아 청면 네 포토 기자님들도 적당히 놀라셨는데요 오른쪽 예 이건 예상 못하셨죠? 예 아 좋습니다 고경표씨 잠시 후에 또 모실게요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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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망시키지 않는 고경표씨였고요 자 이번에는 이분과 바통터치를 하겠습니다 강한나씨 모십니다 와우 우리 한나씨가 그동안 다양한 정국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코믹으로 돌아왔어요 엄청납니다 우회적부터 네 아 너무 사랑스럽죠 정면 네 네 오른쪽 자 강한나씨는 가벨병정 무게경신 임계중의 개같은 작가직을 무려 12년간 버텨온 온우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정면 아래 자 왼쪽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어우 비밀은 없어 포즈죠 정면 그 상태로 오른쪽 와우 혹시 예 혹시 자유한 포즈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거 안 하면 너무 후회하겠다 자 하나 둘 셋 아 아 뭐 예 모두 모든 시청자 들어와 수목은 내 거야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에 모시게요 네 다음은 국민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주종엽씨를 모십니다 와우 아 주종엽씨 반갑습니다 네 왼쪽부터 정면 네 그리고 오른쪽 자 정면 아래 주종엽씨 왼쪽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국민 트로트 가수 그리고 모든 어머님들이 사회 삼고 싶은 사회 1순위죠 자 포즈 한번 갈까요 내가 영수 아 그렇죠 내가 임영웅이다 내가 장민호다 아 좋은데요 어머님의 사랑 내 거예요 네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자 종엽씨 포즈 한번 바꿔서 마지막으로 자 쉿 비밀은 없어 왼쪽 그 상태로 오른쪽 아 완벽하네 잡지해 보시게요 예 아 이것이 포토타임이다 투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경포씨 강한나씨 모십니다 자 두 분 고경포씨가 에스코트를 내 두 분 중앙에서 아 진짜 왼쪽부터 손인사도 해주시고요 정면 네 오른쪽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아 좋아요 강한나씨가 리더입니다 두 분 볼하트도 갈까요 양쪽 볼 그렇죠 자 잠시 후에 강한나씨는 주종혁씨와 티셔츠를 찍는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고경포씨 고경포씨 아니 아니 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 읽읍시다 예 좋아요 그 상태로 시선 왼쪽 그 상태로 시선 오른쪽 약 두 분 패션 화보처럼 하나 가볼까요 욕심났는데 자 마지막으로 자 갑니다 오 좋아요 시선 왼쪽 정면 오른쪽 고경포씨 잠시 만날게요 주종혁씨 모시게요 자 통통 터치를 했고요 자 자 아이디어 링크입니다 자 갑니다 왼쪽 김정은 온우주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쪽 또 최근에 두 분 예능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보이셨는데요 자 조금 전에 우리 또 고경포씨 화보 보셨죠 가볼까요 아 아 본인이 더 예 주목을 받겠다라는 예 그 상태로 시선 왼쪽 네 네 그리고 약간 우리 종혁씨가 가수니까 노래하는 포즈를 해서 바라봐 주는 그런 느낌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네 왼쪽 정면 오른쪽 오른쪽 정말 좋습니다 고객 조심 오시게요 세 분 단체 촬영 한나씨가 중앙에 서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세 분 왼쪽부터 오늘 의상부터 완벽하게 컬러를 맞춘 세 분입니다 정면 네 네 중앙 봐주시고요 오른쪽 정면 아래 자 세 분 세 분 어 지금 한나씨가 하트 같나요 하트 먼저 갈까요 왼쪽 그 상태로 오른쪽 그 상태로 오른쪽 자 비밀은 없어 포즈 한번 가볼까요 예 정면 왼쪽 오른쪽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친은 맡은 장지원 감독님 모실까요 네 박수를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앙에서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비밀은 없어 주역들입니다 왼쪽 끝까지 정면 네 네 네 손 살짝 얼굴 안 가리게 오른쪽 자 그 손을 바꿔볼까요 쉿 비밀은 없어 네 중앙 왼쪽 그리고 오른쪽 자 비밀은 없어 이제 마지막 자율 포즈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포즈에요 하나 둘 셋 넷 화이팅을 칠까요 비밀은 없어 화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수고하셨고요 잠깐 내려가서 대기를 해주시고 저희 무대 세팅하고 바로 공동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무대 세팅하고 바로 공동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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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